자 그래서 제일 먼저 구바에서 의도 표현과 기대 표현하기 What I am going to do 결국 계획 웃기라고도 볼 수 있었습니다 계획 웃는 것과 대답하기 그래서 의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I am planning to do I am planning to have a party 그 다음에 기세감을 표현하고 있죠 I am looking forward to it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planning to do, going to do Have a plan to do Thinking of doing 뭐뭐 할까 생각 중이야 뭐 기대 표현할 때 Look forward to 어떤 것 Can't wait for 어떤 것 Can't wait to do 그 다음에 고마워하는 표현과 고마워하는 것에 대해서 아 뭐 Don't mention it You're welcome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I help you clean the rooms How nice of you 이게 감사 표현하는 거죠 How nice of you To do that 이런 거 많이 생각했었어요 How nice of you to do that 누가 왜 가방 추울까봐 가방이 추울까봐 꼭 안아주고 있네요 얼마나 그 가방이 행복할까 누가 Thank you Thank you for helping me Don't mention it 그래서 감사 표현할 때 How nice of you That's very kind of you It's nice of you to show me the way 뭐 필요하셔서 고맙다 Don't mention it Don't say that You're welcome My pleasure No problem Not at all It's nothing What are you interested in? What are you interested in? What are you interested in? I have to do 한국 미술에 관심이 있는데 한국 미술이 뭐죠? Korean art Korean art 알겠습니다 더 코리안아트일까 어 코리안아트일까 그냥 코리안아트일까 더 코리안아트다 그냥 코리안아트다 오케이 그래서 나는 관심있다 I'm interested in Korean art 하면 되겠고 I'm interested in Korean art 알겠습니다 오케이 너를 쓰지 않은 이유는 Korean 하필 쪽에 고유 형용사라서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너는 무엇에 관심이 있니? What are you interested in? 나 한국 미술에 관심이 있어 I'm interested in Korean art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다 안 써도 다 합니까? 뭐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너는 무엇에 관심이 있니? What are you interested in? 이런 표현이 가능하겠죠 What are you interested in? 가장 기본 표현은 관심 묻고 답하기에서 물을 때 What are you interested in?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로 먼저 갈까요? 나는 요리하는데 관심 있어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나는 관심있다 I'm interested in 무엇에 in cooking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죠 What are you interested in? I'm interested in cooking 오케이 그래서 What are you interested 하지 않고 in 꼭 써야 된다는 점과 I'm interested in 왜 cook이 아니고 cooking이다 이 cooking은 동명사야 현대문사야 동명사야 당연히 동명사죠 요리하는 것 아마 길어봤자 이시죠 난 그건 회관의 힘이 있어 동명사 형태로 해야 되겠다 I'm interested in cooking 그게 아니고 I'm interested in cooking 다 그 다음에 이제 너는 춤추는 것에 콕 집어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춤추다 dance 춤추는 것 넌 춤추는 것 넌 춤추는 것에 관심 있니 Are you interested in dancing 하면 되겠죠 You're interested in dancing 그럼 여기에 대해서 관심 있으면 Yes I do 이러면 되겠죠 안 됩니까 안 됩니까 뭐라 그래야 되는데 Yes I am이죠 당연히 그렇습니까 그런 거 학교 선생님들 치사하게 내는 시험 문제 여러분 다 거쳐왔죠 Are you interested in dancing Yes I am 왜 Yes I am입니까 Yes I do가 아니고 Yes I am 뒤에 뭐가 생겼되야 되니까 Yes I am interested in dancing이니까 Yes I do interested가 아니죠 Yes I am interested in dancing Okay 그 다음에 너는 사진 찍는 것에 관심이 있니 Do you 물어볼 수도 있겠죠 Do you have 너는 관심을 가지고 있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관심이 뭐죠 Interest Interest 그렇죠 그러면 사진 찍는 것에 대한 관심 Interest in 그쵸 Interest Interest In taking pictures 가 사진 찍는 것에 대한 관심이죠 그쵸 넌 갖고 있니 Do you have 관심을 Interest 뭐에 대한 In taking pictures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Do you have an interest In taking pictures 됐습니까 Interest를 설 수 있게 치유하고 있습니다 Do you have an interest 됐습니까 너는 관심을 가지고 있니 Do you have any interest 이렇게 할 수 있으면 Do you have any interest In taking pictures Do you have an interest In taking pictures 그럼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으면 Yes I do 그쵸 Do는 뭐 되셨어 Yes I Have an interest 됐습니까 Yes I do Do you have an interest In taking pictures Yes I do No I don't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요리하는 것이 재미있니 이렇게 했네요 그렇죠 너는 요리하는 것이 재미있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거를 영어스럽게 여기 쓸 문장을 영어스럽게 다시 하면 요리하는 것이 관심을 느끼게 하니 이 뜻입니다 요리하는 것이 관심을 느끼게 하니 누구에게 너에게 너에게 됐습니까 그러면 요리하는 것은 뭐예요 요리하는 것 요리하는 것은 요리하는 것은 쿠킹이죠 요리하는 것은 쿠킹이죠 그러면 쿠킹이 관심을 느끼게 하니입니다 관심을 느끼게 하다가 뭐죠 인트러스트 인트러스트 아니 인트러스트 아니 인트러스트 관심을 느끼게 하다 니가 얘기하려는 것은 이거지 그치 관심을 느끼게 하다 인트러스트 됐습니까 이거 인트러스트가 모두 됩니까 관심도 되지만 관심을 갖게 하다 되죠 관심 갖게 하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얘가 사람입니까 어떤 뭐 취미 같은 겁니까 취미 같은 거죠 쿠킹이 인트러스트를 하는 거야 인트러스트를 하게 만드는 거야 아니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즈 쿠킹 인트러스티드야 인트러스틱이야 알았어요 그렇죠 이즈 쿠킹 인트러스틱 너에게 그렇죠 이즈 쿠킹 인트러스틱 투 유 자 여기에 인트러스틱은 인트러스트의 뜻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관심을 갖게 하던데 지금 뭐 ING가 연달아 두 번 나오는데 뭐 문법적인 설명 잠깐 해보면요 여기 쿠킹에도 ING 인트러스틱에도 ING가 있는데 여기에 쿠킹은 동명서야 현재 분서야 어 동명서 그렇죠 동명서 요리하는 것 여기에 인트러스틱은 동명서 현재 분서요 어 아 아 아 현재 분사죠 어떤 이거 어떤 어떤 흥미를 느끼게 하는 그렇습니까 요리가 흥미를 느끼게 하니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쿠킹이 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요리 요리하는 것이 흥미를 느끼게 하는 거야 흥미를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뭐 그렇죠 ING에 온단 말이야 Is cooking interesting 너에게 to you 이 표현은 new를 주어로 바꿨으면 흔히 알고 있는 그거죠 Are you interested in cooking 알겠습니다 Are you 했을 때는 interested를 써야 되겠죠 그쵸 왜 사람은 어떤 느낌이 들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느낌을 느끼게 되니까 medium 당하는 이 수동태 표현해야 되고 여기에 있는 얘는 수동태 표현이 아닌 뭐 현재 이런 시제가 뭐죠 현재 이게 무슨 시제예요 이거 현재 진행형 시제입니다 제가 흥미를 느끼게 하고 있는 중이니 그렇습니까 InG is cooking interesting to you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면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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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엠 한다면 예스 아이엠 하고 그 뒤에 있는 말도 꼭 써줘야 되겠죠 예스 아이엠 인터러스티드 인 쿠킹 이런식으로 무조건 여기에 대해서 예스 it is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생겼된 말까지 쓸 것 같으면 예스 아이엠 인터러스티드 인 쿠킹 예스 it is 인터스팅 투 미 이해됩니까? 됐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너는 무엇에 관심 있니? 입니다 제일 먼저 그래서 what are you interested in? 이건 그냥 물어보는거죠 무엇에 관심 있는지 구체적으로 묻는 것들을 물어보는거죠 what are you interested in? I'm interested in cooking 할 수도 있구요 그래서 are you interested in? 또는 do you have an interest in? 또는 is cooking interesting to you? 이런식으로 대답할 수 있다 그렇습니까? are you interested? are you interested in cooking? 그렇습니까? 그러면 do you have an interest in? do you have an interest in? interest 가 무슨 뜻도 있고 interest 가 무슨 뜻도 있고 이상 그렇죠 여기 여기에서 do you have an interest 할 때 interest 의 뜻은 관심 그렇죠 아니죠 명사니까 관심이죠 여긴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interesting 할 때 여기 들어있는 interest 의 뜻은 관심 관심 같게 하다죠 여기에 있는 interested 의 뜻은 관심 갖게 하는 것을 모한 당한 관심을 가지게 된 이 뜻이죠 입장밖인 어떤식 그래서 얘는 무슨태 얘는 수동태라는거죠 무겁적으로 are you interested in? 네 여기에 대해서 yes are you interested in cooking? I am do you have an interest in cooking? yes I do is cooking interesting to you? yes it is 어 ok 그래서 yes I am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했습니다 are you interested in cooking? yes dancing are you interested in dancing? 이러고 물어보는거죠 are you interested in dancing? yes I am interested in dancing 그 다음에 이제 do you have an interest in 이렇게 물어본 곳에 대한 대답은 do you have an interest in taking pictures? 그러면 뭐 관심 없으니 아 아 미안합니다 여기가 아니고 그렇죠 do you have an interest in taking pictures 했더니 관심 있으니까 yes I do do yes I have an interest in taking pictures I have an interest in taking pictures 아 저걸 어떻게 다 적어 뭐 이런 표현이 있는거죠 그러니까 뭐 다 할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is cooking interesting to you?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너무 관심이 없으니까 no no 여기 있네요 no it isn't no it isn't isn't 됐습니다 됐습니다 자 장래희망 말하기 입니다 장래희망 너는 장래에 무엇이 되고 싶니? 이러고 있는데요 장래에 장래에 라는 표현은 영어로 써가지고 일단 장래에 뭐 끊어있게 못해 보면 누구는 너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입니까? 언제가 뭐이죠? 언제 장래에 무엇이 되는 것을 원하니 말이죠 됐습니까? 이건 영어로 뭐라 그래요? 그래 future는 그냥 명사고 in the future in the future 미래에 in the future 그럼 무엇 되는 것을 원하니 가 뭐야? 무엇 되는 것을 원하니 what do you want to be 언제 in the future 됐습니까?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 what do you want 원하니 되는 것 원래 what의 위치는 여기였습니다 do you want to be what 너 뭐 되는 것을 원하니 또 to be가 원래 이런거 to be what do you want 무엇 되는 것 to be what 원래는 to be what do you want 였어 to be what do you want 무엇 되는 것 넌 원하니 근데 의문문이니까 to be가 앞에 있는 것 보다는 what이 앞에 있는게 좋으니까 what do you want to be 라는 어순으로 정리가 된 겁니다 됐습니까? 원래는 뭐였다? to be what do you want 무엇 되는 것을 뭐가 되는 것을 넌 원하니 also to be what do you want 의문문이니까 what do you want to be 언제 in the future 됐습니까? 오케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말하네요 그렇죠? 나는 동물 기르는 것을 좋아해 그래서 원인과 결과죠 좋아하는 것이 원인이구요 결과 나는 농구가 되는 것을 원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동물 기르다가 뭐죠? 그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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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멀스 뭘 가면 되겠네 그렇죠? 그로우 애니멀스 근데 그로우는 보통 식물을 키운다 할 때 많이 쓰이구요 단어 국어가 단어 안 했나요? 다들 스피드 퀴즈 좀 있다가 치고 가세요 그렇습니까? 국어 대 뭐야 그 문장 카드 빼고 그렇습니까? 단어 카드 세 가지가 있고 두 가지가 있고 그럴 겁니다 그렇죠 레이즈죠 레이즈 됐습니까? 이건 레이즈 애니멀스 동물 기르다죠 그러면 뭐 나는 좋아한다 난 좋아한다 I like 동물 기르는 거 I like raise animals 이렇게 한다고? I like raising animals I like to raise animals so I want to be a farmer I enjoy I enjoy I enjoy raising animals so I want to be a farmer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 I like raising animals so I want to be a farmer so I want to be a farmer I want to be a farmer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장래 희망을 물어볼 때 너는 무엇이 되고 싶니? 그래서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표현은 뭐?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 그렇습니까? 이런 표현도 있고 그 다음에 What would you like to be in the future? 고ther 자 그러니apped 자 그럼 결국 Want는 뭐하고 똑같으니까 want는 뭐하고 똑같으니까 그렇죠? Want는 뭐하고 똑같으니까 Want는 미용uga would like 하고 같죠 그쵸 want하고 would like하고 똑같죠 what do you want하고 what would you like하고 똑같죠 그리고 이런 설명이 됐습니다 would like하고 like하고 같다 다르다 다르죠 문법적으로 다릅니다 like 뒤에는 to do와 doing이 모두 올 수 있죠 하지만 would like 뒤에는 그쵸 to be밖에 모두 to도밖에 모두죠 what would you like being 이런거 안돼 what would you like to be 결국 do you want하고 would like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이겁니다 what do you want what would you like to be what do you want to be what would you like to be in the future ok 그래서 난 농구 되는 것을 원한다 I want to be a farmer what would you like to be in the future 또는 뭐 what would you like to be in the future 했어 그러면 이제 자기가 요리사가 되고 싶은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엄청 좋아해 I really like I love 음식 만드는거 I love making food to make food so I want to be a chef I want to be a cook 됐습니까 I love making food so I'd like to be a chef I want to want하고 똑같다 want하고 would like하고 똑같고 I would like는 I'd like으로 줄였을 수가 있다 what would you like to be in the future I love making food so I'd like to be a chef 자 그래서 뭐를 했느냐 관심 묻고 답하기 이었습니다 관심 묻고 답하기 장래 희망 말하기 근데 이 두 대화가 뭐 서로 칼로 두고 썰듯이 나눠져 있는게 아니죠 뭐 관심 묻고 답하고 뭐 이런데 관심 있으니까 뭐 이런거 되고 싶어 이런 얘기를 이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대화 파트네요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대화 파트에 나와 있는데 근데 특이하게 랩업부터 나오네요 근데 근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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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침에 가게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밀가루 사료를 안합니다 나는 내일 15가지 종류에 빵을 만듭니다 이런 대화인데요 일단 잘라 보겠습니다 오케이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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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언제 아침에 어디에 가게 뭐 하자마자 도착하자마자 내가 도착하자 내가 도착하다 라는 말인데 그쵸 내가 도착하자라는 말 앞에다가 뭘 쓰면 이렇게 바뀌죠 그렇습니다 내가 도착하자마자 가게에 아침에 나는 무엇을 밀가루 사료를 뭐한다 운반한다 누구는 나는 얼마라도 매일 무엇을 열까 숫자리지 종류의 빵을 뭐한다 만든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뭐뭐 하자마자 이거야 중요한 건데요 뭐뭐 하자가 뭡니까 뭐뭐 하자마자가 뭡니까 그쵸 as soon as 그쵸 as soon as 그쵸 도착하다 라는 표현은 뭐도 있고 arrive도 있고 뭐도 있습니까 rich도 있죠 근데 여기선 둘 중에 뭘 써야되겠어요 그쵸 왜요 그쵸 rich면 이걸 쓸 필요가 없죠 rich korea rich korea rich korea니까 그래서 내가 도착하자마자 as soon as i arrived arrived 어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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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to the store 언제 in the morning as soon as i arrive to the store in the morning 나는 운반합니다 i carry 무엇을 그쵸 flower bags 꽃이 들어있는 주건으로 i carry flower bags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무섭게 쳐다보는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as soon as i arrive to the store in the morning i carry flower bags 그래서 누구는 뭐한다 i make 무엇을 15 different kinds of bread 얼마나 자주 everyday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so what am i what am i baker 그래서 i am a baker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또 뭐 owner of a owner of a owner of a owner of a 베이커리 그니까 여기에 더 스토어는 뭡니까? 더 스토어 내시실 수 있는거 베이커리 베이커리 뭐 내용파악은 특별한건 없죠. 내용파악은 다 했습니다. 직업이 뭐냐? What is the man's job? He is a baker. Where does he work? He works at a bakery. What does he do in the morning? He carries flower bags. And he makes 15 different kinds of brands. 중요한 내용.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랑 관련해서 얘랑 같이 얘기하면 되겠죠? 스토어는 이거랑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나온 김에 나머지도 정리해보죠. 그렇죠? 여기가 I carry on the flower bags I make 자 그 다음에 이 표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15라는 대답을 듣고 싶다 15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몰래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as and as as and as 뜻은 뭐고 그렇죠. 뭐뭐 하자마자라는 뜻이고 품사는 그렇죠. 접속사죠. 이거 됐습니까? SNS은 접속사 덩어리다 그러면 이제 얘가 부사절인지 명사절인지 형용사절인지 한번 볼까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as soon as I arrived to the store in the morning 요 동거리가 됐죠? as soon as I 영향을 받는 건 지금 선생님이 동그라미 뒤 이 부분이죠. 그렇죠? 그럼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얘는 뭐에 무슨 절을 이끄는 그렇죠? 시간에 무슨 절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as soon as as soon as I arrived to the store in the morning in the morning 의 뜻은 오늘 아침에입니까? 오늘 아침에는 아니죠? 아침에죠. 아침에 오전에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오늘 아침에는 뭐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아니죠? 그쵸? this morning이죠? 오늘 아침에 그러면 어제 아침에는 뭐죠? yes yesterday morning? 잘 안쓰는데요 그렇게 있긴 응? 쓰긴 쓰는데 그거 좀 어색해하고요 어제 밤에 뭐죠? 어제 밤에 그쵸? last night이죠 last morning last morning 됐습니까? 자 in the morning 그냥 아침에라 했어 좋습니까? 그러면 오후 아 낮 12시에 먼저 낮 12시에 at noon이죠 at noon 됐습니까? at noon at noon이 지나고 나서 해지기 전까지 그래서 오후에가 뭐냐고 오후에 in the afternoon이죠 in the morning at noon in the afternoon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저녁때 in the evening 됐습니까? in the evening 저녁때 밤에 at night 새벽에 at dawn d-a-w-n 아시죠? 아 바로 됐습니까? 알아? at dawn 알고 있었죠? d-a-w-n at dawn 그럼 at을 쓰는거 아참 하나 빠지였다 밤 12시에 밤 12시는 밤에 한가운데죠 네 at midnight at midnight at midnight at midnight m-i-d-n-i-g-h-t 됐습니까? 언제라는 대답 중에 됐습니까? 오늘 저녁때 가볼까요? 오늘 저녁때 오늘 저녁때 this evening 오늘 밤에 tonight 됐습니까? 다르죠?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하고 아침에는 다릅니다 오늘 아침에 this morning 이런거 하고 같이 쓰이는 시제는 주로 뭡니까? this morning 하고 주로 쓰이는 건 과거죠? 됐습니까? 여기에 in the morning 무슨 시제랑 쓰이고 있습니까? 왜? 그렇죠 팩트죠 됐습니다 this morning 이런 것은 과거 시제랑 주로 쓰이죠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것 같이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이런 것은 어떤 사람이 규칙적으로 오전마다 하는 어떤 습관적인 동작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랑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as soon as 다시 한번 정리하면 as soon as 는 시간에 부서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will을 사용하지 않는다 라는 것도 똑같은 will을 쓰지 못하는게 뭐가 있느냐 when 그렇죠 while 그 다음에 as도 when 뜻이 될 때가 있죠 as 맞습니까? after until 이런 것들을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뭐고 있다 as land 그러니까 뭐뭐 하자마자도 언제니까 됐습니다 I carry carry 뭐하다 무엇을 flower best 됐습니다 빵 맛 빵의 재료가 주재료가 flowers 빌가루죠 I make fifteen different kinds of bread everyday 자 그래서 fifteen 이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뭐라고 부를래 Do you make 하면 되겠죠 How many different kinds of bread 또는 How many kinds of bread 몇 종류의 빵을 만드십니까 How many kinds of bread How many different kinds of bread Do you make everyday How many kinds of bread Do you make everyday OK 됐습니다 OK OK 민규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I'm tired OK OK 왜 피곤하죠 모르겠다 오늘 왜 시장냐 소위평가 군대 쎄고 소위평가 뭐했는데 봐야겠다 봐야겠다 그렇죠 그래서 뭐 뭐 뭐 뭐 뭐 뭔 소위평가 했냐 봐 하하하하하 어 그래서 제로 그려줘 쟤는 좀 머리가 아프고 쟤는 또 얼굴이 부끄럽고 하하하하하 동둥이 다리가 있고 괜히 피곤하는데 지금 지연면 다 나오니까 점점 페인즈를 되고 혹시 피곤하면 야 나 이제 피곤하네 그래 뭐야 자 일체 안 남았습니다 고민이 많고요 많이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나는 매일 8시간씩 노래와 춤을 연습합니다. 무대에 있는 동안 제대로 다르게 놀아볼게요. 오케이. 일단 누가? 나. 얼마나 하자죠? 매일. 얼마나 오랫동안? 여덟시간. 무엇을? 노래하는 것과 춤추는 것을 뭐한다? 연습한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언제가 보이네요. 언제? 오케이. 이거는 여러가지 동안이 있죠. 그렇죠? 나는 항상 최선을 다하는 것을 뭐한다? 노력한다. 최선을 다하다가 뭐예요? 최선을 다하다가. Try one's the best. Do one's the best. 그렇습니까? 오케이. 뭐 이런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직업이 뭘까? 댄서. 라고 하기에는 노래를 연습한다 했으니까 뭐. 엔터테이너겠죠. 엔터테이너. 그렇죠? 엔터테이너 중에서도 뭐 아이돌 그룹의 싱거나 뭐 댄스, 댄스, 댄스 뭐 그런거겠죠. 아이돌 그룹의 멤버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저는 연습해요. I practice. 무엇을? Sing and dancing. How long? Eight hours a day. 됐습니까? I practice singing and dancing. Eight hours a day. 그러니까 내가 무대 위에 있는 동안. While. While. I am. 그렇죠. While. I'm on. Stage. While. I'm on stage. 저는 항상 노래합니다. I always try. 무엇을. To do my best. 자. no. So. In the fourth. As you practice singing and dancing. How long? Eight hours a day. How long? 16 hours a day. Okay? Okay. 무대에 있는 동안. I have to practice. So. I am on. So. I am on. On. Enter. They. Do. 엔터테인먼트는 연예 구요. 연예. 오락. 연예. 엔터테인먼트. 엔터테이너. 연예인. 그쪽에 뭐 아이돌 그룹의 싱어. 정보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뭐 얘랑 얘에 대한 얘기 좀 해주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단 듣고 싶다. 그 다음에 어에 대한 얘기. 와일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I always try. 얘랑 얘 연결시켜서 얘기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통째로 외워야 될 표현 얘기해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프랙티스는 누구처럼? 인조이처럼. 그쵸. 맞습니까? 프랙티스는 인조이처럼. ING 만을. 그래서 얘들은 동명사자, 연재분사자. 동명사자. 동명사자 목적으로 쓰는데. 알겠습니다. 노래하는 것과 춤추. To sing and to dance로 바꿨을 수 있어요. 당연히 없고요. 그 다음 8 hours라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고 싶어? How long do you practice? 또는 구체적으로 몇 시간이나 라고 묻고 싶으면? How long do you practice? How long do you practice? How long do you practice? How many hours do you practice singing and dancing a day? 좋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on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Per. 그쵸. per not. 또는? Every. 그쵸. every나 each로 바꿔 쓸 수 있죠. every하고 each는 똑같고요. 뭐야 이거. 오케이. 유료로 자꾸 프로그램을 쓰라고 광고가 쓰는데. 블라리스 오피스를 꺼져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에 word으로 바꿔 쓸 수 없다 했습니다. 매일이니까 per day, every day, each day. 그 다음 while에 대한 얘기 해볼까요? While I'm on stage. 일단 while I'm on stage의 뜻은 뭐고? 무대에 있는 동안. 그래서 while에요. 그렇죠? While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끌고 다니는 동안?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끌고 다니는 동안? When, when? When이죠. when. 그렇죠? When에 대한 대답을 끌고 다니는 뭐에 무슨절? 시간을 끌고 다니는 동안. 그렇죠? 시간을 끌고 다니는 동안. 그렇죠? 그래서 while I'm on stage란 대답 듣고 싶으면 When do you always try to do your best? 라고 묻는 거죠. 그렇죠? 언제 제대로 다하려고 노력하니? While I'm on stage. 내가 무대에 있는 동안. 좋습니까? 자 이거를 during을 써서 같은 표현하고 싶어. 그럼 뭐라고 하면 될까? During the stage. 안 되겠죠? 오늘 아니고. During 뒤에 while 와야 되죠? During the stage. 좋습니까? During the stage. 또는 뭐 during the show. 그렇습니까? During a show. During a performance. 안 되겠죠? 퍼포먼스가 뭐에요? 퍼포먼스. 공연이죠. 그렇습니까? During a performance. 퍼포먼스가 들어간 문장 열심히 외우고 있는데. 잘 돼가나요? 잘 돼가? How's it going? 다음 방해 안 하면 됩니까? Okay. During a performance. 좋습니까? I will try to do my best. 자 그래서 여기에. To do my best. 투푸정사죠. 그렇죠? 명형부. 부사다. 나는 항상 노래한다.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그렇죠? 또 설명합니다. 그렇죠? 해석하면 나는 항상 최선을 다한다. 아니 나는 항상 노력한다. 나의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고 몇 번 얘기합니까? 해석은 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오늘 노력합니다. 처럼 보이지만. 얘는 try라는 파동사의 무슨어다? 목적어다. 자. 응? 똑바로 앉아. 밥 먹을 때도. 그래서 얘는 무슨 용법이야? 어. 없어요. 명사자 용법이라고. 없어요. 이거 어딨어. 응? 자 앞부분. 1. 1. 2. 2. 2. 2. 2. 그래서おそらく я остっとり sint drinks. компания. OOO. What to you always try online. try나イ? Oh. What to you always try on. 무엇을 요리하니? 최선 다하는 것. Because try then told you always try. Why do you always try? 좋 tracksically? What to you always try úng meant for the truth or whether you mean for the truth 따라서 그렇습니다. 뜻이 달라진다. try to do는 땀 흘리고 왜 try to do는 뜻이니까 노력하다 s다. try to do in your는 try 뜻이 뭐가 된다고? 몇 번이나 설명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뭐가 원하니까 뜻이 달라진 게 뭐가 있었지? 내가 이미 뭐 몇 번 뽑아야 했었다고? 다 싹은 아니다. 어제 고등학생이 똑같은 소리야. 그렇습니다. 어제 고등학생한테 설명할 듯이 또 할게. 자 그러면 뭐 forget하고 remember도 그러면 얘기해줘. forget 뒤에 또는 remember 뒤에 to do가 온 무슨 뜻이야? 어... 그래서 미래의 일에 대한 얘기죠. to do가 오면. forget to do 하면 앞으로 해야 할 약속이 있는데 그걸 믿는다는 얘기죠. remember to do 하면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기억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반대로 forget doing은 과거의 일을 있다. 과거의 뭘 했었는데 있다. remember doing도 마찬가지로 과거의 일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 뜻이 완전 달라진다 했죠? 똑같이 애들의 뜻은 똑같은데 이게 언제냐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얘의 뜻이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전체 문장 내용이. 그렇습니까? 그래서 엄마가 아침에 오늘 아침에 이렇게 학교 가려고 막 나섰더니 엄마가 뭐래? don't forget to take on umbrella야. don't forget taking on umbrella야. don't forget taking on umbrella야. don't forget taking on umbrella야. 그렇죠. 해야 할 것을 잊지 말아라. 앞으로 네가 해야 될 것을 잊지 말아라. 아니면 엄마가 가방 안에 넣어놓고 넣어놨다는 사실 잊지 말아라. 라는 얘기가 아니죠.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양보할 때 양보할 때 don't forget to do죠. remember to do죠. 그럼 선생님 스탑도 똑같죠. 뜻이 달라진 건 똑같잖아요. 근데 스탑은 여기 왜 안심해 주느냐. 자 알고 있습니까? 자 스탑은 영영풀이 하면 뭐의 뜻도 있고 퀴즈의 뜻도 있고 퀄트의 뜻도 있습니다. 퀄트가 어려우면 not moving의 뜻도 있습니다. not move. don't move라고 할게요. don't move의 뜻도 있습니다. quit. 뭐하다? 뗄치다. 그렇습니까? don't move. 뭐하다?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멈추다라는 뜻도 있고 뭐뭐 하는 것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라는 뜻도 있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quit의 뜻이 되려면 I quit to smoke야. I quit smoking이야. 그렇죠. I quit smoking이죠. 그렇죠? 그래서 스탑 뒤에 뭐가 오면 doing이 오면 얘는 무슨 뜻이 된다? 퀴새의 뜻이 되고 얘는 doing은 스탑의 무슨어가 된다? 목적어가 된다. 목적어로서. 그러니까 스탑은 목적어로서는 뭐만 가? 누구처럼? enjoy처럼 동명서만은 목적어치하는 거야. 그럼 스탑 뒤에 스탑 뒤에 투두가 오는 표현도 많아. 그렇죠? 스탑 뒤에 투두가 오면 얘는 이게 왓에 대한 대답이란 이겁니다. 그렇습니까? 스탑 뒤에 doing은 왓에 대한 대답이다. 근데 스탑 뒤에 투두는 뭐에 대한 대답이야? 왓에 대한 대답은 I stop to smoke 는 뭔 뜻이야? 그렇죠? 나는 뭐하기 위하여 담배 한 대 피우기 위하여 가던 길을 멈춘다 라는 뜻인 거죠. 이거는 왓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슨 어려운 게 아니야? 목적어 그래서 여기다 얘는 안심해 준다고. 그렇습니까? 트라이나 리멤버나 속에선 전부다 전부다 목적어로서 둘 다 가질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스탑은 뭐가 오냐에 따라서 얘는 왓에 대한 대답 목적어로서 오는 게 맞아 인조이처럼. 근데 스탑 뒤에 투두는 얘가 퀴즈의 뜻이 아니고 don't move 됐습니까? 가던 길을 멈추다. 스탑의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 그만하다 라는 뜻도 있고 멈추다 라는 뜻도 이렇게 스탑 뒤에 투두가 오면 뭐 뭐하기 위해서 가던 길을 멈추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 will try to do my best 했고요. 다음 세 번째 난 불과 싸울만큼 강해져야만 한대. 난 위험해처럼 어떻게 행동을 한다. 그러니까 일단 누구는 나는 어떻게 뭐해야만 한다? 강해져야만 한다. 그렇죠? 오케이 나는 불과 싸울만큼 어찌 강해져야 한다고 할 수 있지? 매우 강해져야 한다. 뭐 뭐 할 만큼 충분히 강해져야 한다. 이 말이죠. 난 불과 싸울만큼 충분히 강해져야만 한다. 네. 얻었다. 행복하다.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대형 카우. 오케이. 그래서 나는 강해져야만 해. 나는 행복을 느낀다. 나는 행복을 느낀다. 그때는 언제 언제 when I help people help 보다는 좀 다른데 그렇죠? when I say people people is people인데 어떤 in danger people in danger people in danger 여기 왜 DANGEROUS가 문을 좀 이따 물어볼게 괜찮아 난 물어봐야 되겠거든 얘는 사용할 수가 없는지 자 일단 내용판 I need to be strong enough to fight fires 그쵸? 그래서 써 I am on FIRE FIGHTER 그쵸 FIRE FIGHTER FIRE FIGHTER 그쵸 내용 파악이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되요 그쵸 뭔가 공통점과 비교를 해볼게요 그쵸 전부 다 JOB이죠 JOB 그쵸 얘는 뭐였고 베이커 얘는 엔터테이너 얘는 FIRE FIGHTER 일단 문장적으로 공통점을 공통점으로 선고 WEN에 대한 대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쵸? 두 번째 엔터테이너가 하는 말에서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 WEN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까 WEN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까 WEN에 대한 대답은 자 그러면 세 번째 문법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봐봐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 이 부분이겠죠 Just drawing on to fight fires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feel happy when I say people in danger People in danger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need to 보이죠 됐습니까? OK Need to 어떤 표현할 때 쓰는거죠? 의무를 표현하는거죠 의무 상황을 표현할 때 그러면 바꿔 쓸 수 있는건 I have to be strong enough 또 I should be strong enough I must be strong enough 이런것들이 가능하죠 하나 빠졌네 O로 시작하는거 니가 좋아하는거 갑자기 생각이 안나버렸다 갑자기 생각이 안나버렸다 갑자기 생각이 안나버렸다 Should랑 같은 뜻을 가진 Should랑 같은 뜻을 가진 ought to O-U-G-H-T O-U-G-H-T 이우고 T-O I ought to be strong enough 의무 표현하기 라고 있습니다 의무 표현하기 어? 아 아직도 기억 안합니까 전번엔 신나게 막 하더니 까먹었죠 뭐죠 대야만 나 Ought to do I ought to be strong enough I must be strong enough I should be strong enough I have to be strong enough 그치 넌 어제 뭐했니? 응 뭐 다 했다 그쵸 둘 다 넌 오늘 무슨 수행 경과했니?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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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시험도 없애고 그 때 내가금 그거에 없야라 그러는거 제가 시청자분한테 만약에 결혼하고 fiz는데 넌 뭐하냐면 저는 다 했어요 완전히 못에 빠져나간다. 며느리 아니면 시어머니 며느리 있으면 기억을 못한다. 병아리 아니면 닭다리 병아리 있으면 기억을 못한다. 뭐, 안오는 거 랩을 잘 안오는 거 같나? 그러나 인기가 로망스러워 보겠습니다. 애는 뚱질뿍이 가지고 있어. 반죽인 거야? 얘랑 원래 이렇게 눈빛아. 난 미세먼지 데리고 왔을 거 같아. 우리 학원에 미세먼지 들어가면 최촌단 시점이 들어가면 뭐 그런거? 전전기를 욕해서 그냥 빨라주니까 아니야 그건 뭐야 알겠습니다 여기 필터가 엄청 많아 필터가 어떻게 해요? 먼지한테 플러스 전기를 끼면 아 그니까 전기 미온 나오는거는 모존생놀이기 때문에 안 좋고 미세한 아주 작은 먼지들한테 플러스 전기를 띄게 만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자기는 무슨 전기를 띄고 있습니까? 다 달라붙겠지 한 번씩 씻어주면 돼 얼마 전에 한 번 씻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거 만들고 뭐 이런거 하면 여기 보면 침이 위에 보면 침이 세개있죠? 침이 세개있죠? 플러스 전기는 마크인 것 같아요 아 멋있습니다 자 그래서 의무상 얘기했구요 그 다음에 I need to be strong enough to fight fires 그래서 I need to be strong enough 나는 어찌 강해져야만 한다? 충분히 강해져야만 한다 무슨 시야? 네 무슨 시야? 어찌시죠? 됐습니다 뭔가 뒤로 가는거 알죠? 충분한 돈 아시죠? 그러면 충분히 강해져야만 해 줘야지 To fight fire 자긴 그렇죠 왜 너는 충분히 강해져야만 하니 To fight fires 자긴 우리 아 예요 좋습니다 나는 뭐 뭐 할 만큼 그리고 싸울 만큼 얘는 why나 how에 대한 대답이 되어야 해요 어떻게 강해져야하니 두고 싸울 만큼 강해져야 합니다 왜 강해져야하니 how나 why에 대한 대답이의 충동성의 명령 겁니다 전성공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다른 표현 방법 I need to be so strong 나는 매우 강해져 향합니다 I can fight I can fight fires 그래서 나는 불과 싸울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걸로 가능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또 because를 써서 맞춘 표현 I need to be strong enough because I fight fires 뭐 되겠죠 나는 매우 강해져 향한 하여 I need to be very strong 왜요? Because I fight fires 아 내가 불과 싸우기 때문에 I feel happy When I say people in danger의 뜻은 내가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해줄 때 구할때 아 참 그걸 안했네 그 다음에 save의 다양한 의미와 여기에서의 의미도 얘기해야 되겠죠? 오케이 save의 여기에서의 의미는 구하다죠? 그쵸 그 다음에 save money 하면 뭐해요? 돈을 절약하자 저축하다 그니까 save money 절약하자 저축하다 그 다음에 save 뒤에 뭐 people in danger 이런거 나오면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저금하지는 않겠죠? 절약하지는 않겠죠? 구해주다 그 다음에 아이고 이걸 지워버렸네 까먹을 뻔했네 여기에 dangerous가 못오는 이유? danger은 명사고 dangerous는 위험하게 그럼 dangerous는 뭐하지? 위험한 위험 그니까 형 용사란 말이야 얘는 명사 왜 명사 그럼 왜 여기다 명사 왜 써야되는데? 위험 속에서 오케이 전시사지의 명사니까 됐습니까? 위험 이쪽이거만 있으면 그냥 in danger 위험 속에 있는 위험에 처한 어떤 식으로 했죠? 그러니까 위에 나왔고 그럼 여기에 생길된 말 구입은 뭐 people who are in danger 그렇습니까? people who are in danger 위험에 처한 사람들은 people in need 필요한 것이 필요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 명사가 뭐 생겨되고 dangerous people로 바꿔 쓸 수 있을까? 이 표현 when I save dangerous people 됩니까? 안돼요 안되죠? 왜 안돼요? 위험한 바람 그렇죠 dangerous people은 위험 인물들이죠 위험 인물들 위험 인물들을 구할 때입니까?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할 수입니까?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dangerous people로 바꿔 쓸 수는 없죠 됐습니까? 오케이 잠깐 일어나실까요? 약간 잡은 것 같아요 하하하 이것들이 오늘 아 그럼 오늘 아홉시 반 다 아 왜요? 어? 왜 저래? 수업 쉬엄쉬엄 수업하고 등산해도 괜찮지 등산 등산 방법도 막 빡세게 짧은 시간에 쫙 깔 수도 있고 쉬엄쉬엄 막방이 날이 잘하는데 이 날이 잘 안하고 뭐 뭐 나뭇대 사는 거 다 뭐 제가 할 수 있거든 그치 않아 모르고 우리 지문 누유 그리퍼라 어디든 좋아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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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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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마자 하하하하 하하하하 배움받고 이제 기왕은 수업 그치 뭐 예를 들어서 공원항 간다 휴발해가지고 수채낭까지 간다 하하하하 그쵸 다 그런거지 뭐 뭐 그쵸 뭐 굳이 뭐 정선까지 올라갈 필요했어 뭐 케이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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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고 있잖아 지금 뭐 어 케이블카 태워주고 있잖아 내가 지금 뭐 아니야 뭐 뭐 절망의 구멍 쪽으로 절망의 구멍 쪽으로 내가 밀어볼 수 있나 어 아 괴로워 지금 잠깐 쉬었다해 여성끼랑 무슨 말이야 네 뭐 아니 지금 화나고 아 쌤 목숨이 잘 보여 알았어 간다 자 관심을 묻고 있습니다 너는 액션영화의 관심이 있냐 응 나는 액션영화를 엄청 좋아하고 주말마다 한 편씩 본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그래서 뭐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바로 오겠습니다 너는 액션영화에 관심이 있니 예 저는 클소 염션영화의 실리 이라고 인테러스트 치즈 해야지 인터넷 뮤직 여기서 여자가 불러요 예 쏘 아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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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크, 위크, 위크 알겠죠? 나 근데 위크 엔드 안쓰고 좀 있다가 위크 엔드 안쓰고 위크 엔즈를 쓰고 싶다 그렇다면 표현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이씨 당하네 재미없다 위켄즈 그렇습니까? 혹시 김두하솔 학생 집에가면 어떤 사람이 앉아있을때 당신 큰딸이 수업시간에 자꾸 졸고 있어서 의자 들고 수업하고 있던데요?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자 들어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좀 이따가 Are you interested in action movies? 대신 쓸 수 있는 표현 한번 배틀 부터 보도록 하겠구요 Yes, I love them I see one 원에 대한 얘기 좀 해주시구요 좋습니까? 그정도네요 안녕히 가세요 Are you interested in action movies? 바꿨을 수 있는 표현이 뭐다 Do you have interest in action movies? Do you have interest in action movies? Do you have interest in action movies? 그렇습니까? 뭐하겠죠? Burntong Enjoy 했는데 YES I'm Right Them 할 수 없겠죠 그렇습니까 또 또 아이송 노벼들을 주어로 해서 액션.. 액션.. 아까는 요리가 너에게 관심을 느끼게 만들고 있는 문인들은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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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y Are Are action movies interesting to you? Are action movies interesting to you? 근데 여기다가 watching을 찍어놓고 얘기는 달라지죠 Is watching action movies interesting to you? 동영상 증언은 뭐 찍고 말일까? Is watching action movies interesting to you? Are action movies interesting to you? 그러니까 주머니에 손 놓고 잘 주머니에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Yes, I love them, I see one 원에 대한 얘기 한 번 봐봐 원스? I have seen once 원은 뭐 대신 와서 그래요? 무비 그렇죠, 원 액션 무비 대신 왔죠 원 액션 무비 대신 왔죠 원 액션 무비 대신 왔죠 I see an action movie every weekend 한 말마다 액션 영화 한 편씩을 본다 그렇습니까? 이런 걸 보고 문법적으로 뭘 하면서 배웠어? 네 뭘 하면서 배웠어 이거 우정 대명사 뭐하고 비교하면서 배웠어? 그럼 잇하고 비교하면서 배웠잖아 어? 왜 I see 잇이 아니고 I see 어떨 때 잇고 어떨 때 원인가? 앞에 이걸 얘기하긴 얘기하죠 이게 네 동일체와 같은 종류의 하나야 같은 종류의 하나 그러니까 이게 부정되면서 원을 쓴다고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것과 종류만 갖고 동일체가 아닌 경우 단수면 원 복수면 원 원스 앞에 나온 것과 동일체인데 단수면 동일체 이만 복수면 데이 됐습니까? 동일체 알겠어요? 이거 배운 적 있죠 이거 누가 기억은 나한테 부정 대명사야 그 말이 들어간다는 얘기 네 그렇죠 내가 얘기해 주잖아 누가 내가 그래서 이걸 이거 문법적으로 뭐라 그래 이렇게 안 묻잖아 못해지고 왔나고 묻지 그냥 네 어 D 액션 무비야 ON 액션 무비야 그렇죠 ON 액션 무비라고 대답하는 학생은 부정 대명사라는 걸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고 그러니까 I love them I see ON 액션 무비 EVERYTHING CAN 동일마다 한 표시 온다 오케이 뭐 영화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래서 남자에는 액션 영화에 뭐 이런 거 이거 남자에는 액션 영화에 관심이 있다 OX 물어볼 수도 있겠죠 남자에는 액션 영화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죠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까? 여자는 관심이 있고 일주일에 한 표시 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춤추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남자 아이가 너는 춤추는 것에 관심이 있니? 됐어요 응 나는 춤추는 것을 아주 좋아한다 그러니까 정말 나는 댄스 강습을 받을 예정이다 계획 얘기하고 있네요 그렇습니까? 뭐 강습을 받다 이런 거 할 때 다이어트 OK 그래서 남자애가 물어봅니다 너는 춤추는데 관심 있니? Are you interested in dancing? 하면 되겠죠 Are you interested in dancing? 네, 그랬더니 Yes, I love to dance 엄청나게 한다고 그랬구요 남자가 really I'm going to take dance lessons Take dance lessons 하면 뭔가가 틀렸죠 네, 그렇죠 I'm going to take dance lessons 그래서 같이 할래 Do you want to join me? 그랬더니 Sure Sure 오케이, 그래서 음 여자는 댄스 레슨을 받을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관심 있냐고 물어본게 누구였고 남자였고 여자는 관심 있다고 하길래 그래서 나는 내가 다 사는 계획이라고 하고 있는데 넌 같이 할래 그 다음에 같이 하겠다 해서 대화가 끝나고 둘이 노래 학원에 등록을 하겠죠 됐습니까? 예, 이래야지 댄스 학원에 등록을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그런거구요 조금 들여다볼 것은 Are you interested in dancing? 댄싱에 대한 얘기하겠죠 그쵸? 바꿨을 수 있는 표현 그 다음에 I love to dance 댄스에 대한 간단한 얘기 I'm going to 그 다음에 이 표현 통째로 익혀주세요 Take lessons 수업을 받았다 Do you want to join me? 같이 할래? Sure 아, 그래서 Are you interested in dancing? I like dancing Do you like dancing? My book, I'm dancing Do you enjoy dancing my book? Do you love to answer TZ Do you have a chance? Do you have a chance? 아니けれ Franz Is dancing interesting? 미식을 썼던 데야. 현대 지정이용을 해야 될까요? Is dancing interesting to you? Is dancing interesting to you? 또? Do you have an intro to? In dancing. On intro to, 몇 번 얘기했나? That's right. You have an intro to, in dancing. In contrast, 단집이나 명사를 쓸 수 있는지. 지금 만나니까. You have an intro to dancing. 맞으신가? 알겠어요. 또 물론 이쪽으로. 알겠습니다. Are you fond of dancing? 해도 되겠죠? Are you fond of dancing? Be fond of. F-O-M-E. Be fond of. 뭐 하나? 좋아하다. 알겠습니다. Are you fond of dancing? 그럼요. 방금을 또 왔어.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느냐. Do you fond of like? 우리가. 뭐 따라하고.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우리가. 밑에 손으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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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Fish. I love to dance. 축구 정사 내용. 명현구. 그렇죠. 당연하죠. 댄싱으로 바꿔 쓸 수. 있죠. Like. Like. Love. Like. Hit. Continue. Continue. Start. Start. Begin. Start. Begin. Continue. Okay. 계속 하자. T-O-N-T-I-N-E. I'm going to take dance lessons. I'm going to take dance lessons. 바꿔 쓸 수 있는 거. I'm going to take dance lessons. Learning dance lessons. 뭐? Learning dance lessons. Running dance lessons. Learning dance lessons. I'm going. I'm learning. 그건 아니고요. 계획 말하기에 바꿔 쓸 수 있는 걸. I'm learning. I am playing. I am playing. I am playing to take dance lessons. Go. I will take. I will take. I am thinking of taking dance lessons. I have a plan to take dance lessons. 그렇죠. I have a plan to do it. 그 다음에 수업받다 기본표회보다 take lessons. 됐습니다. You will want to join me? 쇼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에는 넌 무엇에 관심이 있냐? 그랬습니다. 뭐에 관심이 있냐? 나는 과학에 관심이 있다. 난 이번 경우를 과학 캠프에 갈 예정이다. 오케이. 그래서 너는 무엇에 관심이 있니? 그렇죠. What are you interested in? 그래서 I am interested in science. 그래서 나는 사이언스 캠프가 함께 계기도. I am going to go to a science camp. 난 언제? It's winter. 네. 그래서 What are you interested in? 대신 쓸 수 있는 거. 한번 상의적으로 해볼까요? What are you interested in? Do you have any interest in? Do you have any interest in? Yes. Interest? Yes. Do you have any... Isanya? What do you have any interest in? What do you have any interest in? Is this... Is this... Is this... What do you have any interest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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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Cooking is interesting to me. 그렇습니까? Science is interesting to me. I am interested in science. 그러니까 이 표현 대신에 science을 조언으로 바꾸면 I have an interest in science. 그렇습니까? Okay. I'm going to... 아까도 봤죠. Okay. 뭐야. 놈이야. 또 골고루 주자이야. 자. 계속해서. Listen and speak 1. 이제는 Listen and speak 1이야? 아, 1A 했구나. 어, B인데. 계획 묻고 답합니다. 아니 계획 묻고 답하는 게 아니고 관심 묻고 답합니다. 오케이. 카카오톡 주문 안 할 거고요. 자, 남자와 연애가 조금 긴 대환합니다. 와, KT 누가 벽에 저 사진을... 누가, 누가, 무엇을... 저 사진을... 그렇죠. 뭐했니? 찍었니? 내가 찍었지. 누구는 나는 무엇에 사진 찍는 것에 뭐가 있다? 관심 있다. 정말 나도 무엇을 사진 찍는 것에 무엇을 뭐한다? 좋아한다. 누구는 나는 무엇에 꽃의 사진 찍는 것에 뭘 가지고 있다? 관심 있다. 나는 동물 사진 찍는 것에 관심이 있다. 멋지구나. 언제, 언젠가. 뭐하기... 아, 아니구나. 태안하게. 우리 같이 사진 찍으러 갈 수도 있겠다. 재미있겠다. 이번 주말 어떻게 봅니다? 좋습니다. 궁금했어. 오케이. 이제 학교에서 했을 거 아니야? 고마워. 잘 봤어요. 많이 들었을까? 잘 봤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가봄이디아, 남자애가 뭐래요? 좋아. 와우. 케이테이. 누가 사진 찍는 것에 그 사진 찍는 것에 그 사진 찍는 것에 그 사진 찍는 것에 그 사진 찍는 것에 내가 했지. I did. I'm interested in taking photos. 저 치사 뒤에 동물성 온 거 볼까봐 있단 말이야. 여기 있지. 이건가 I'm interested in taking photos 할까봐 taking photos. 이랬든 남자애가 계속 뭐래요? Really? I like to take pictures too. I'm taking pictures of flowers. 이랬든 여자애가 Oh. I'm interested in taking pictures of animals. 이랬든 남자애가 Cool. We can go and take pictures together Sometime. Someday. 이랬든 여자애가 Sounds like fun. What about this weekend? That's a good idea. 자 그래서 일단 내용 파악해 보겠습니다. KT야, who took the pictures of her? 그래서 여자의 이름은 KT, 남자의 이름은 나중에 나오죠. 종민이죠. 그래서 KT가 뭘 보고 있습니까? 사진. 그렇죠. 사진을 보고 있죠. 사진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KT가 벽에 걸려있는 사진을 보고 누가 찍었는지 궁금해합니다. 누가 찍었어요. 누가 찍었대요? 종민이가 찍었는지. 미안합니다. 남자가 종민이가 울었네, 미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남겨주세요. 됐습니까? KT, 종민이가 울었어. 종민이가 벽에 걸려있는 사진을 보고 누가 찍었는지 물어봤습니다. 여기에 아이가 KT죠. KT가 찍었어요. KT는 뭐에 관심있고? 사진찍는데 관심있고.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종민이가 나도 사진찍는거 좋아한다고 했고, 자기는 사진찍에서 뭐 사진찍는걸 좋아한다? 꽃사진찍는걸 좋아한다? 종민이는 꽃사진, KT는 동물사진.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자애가 꽃사진찍는걸 좋아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건 편견이죠. 그러니까 여자애는 사자 사진찍고 뛰어다니면서 그러니까 평범을 잘 찍었는지 좋아하면 종민이는 꽃사진을 찍는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종민이는 이거 보인다? 오케이 그래서 KT는 동물사진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퀴벌레 사진찍고 그러니까 바퀴벌레 사진찍고 그러니까 바퀴벌레 사진찍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종민이가 아마도 언젠가 같이 발을 찍어서 갈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종민이는 KT한테 작업을 넣었거든 같이 갈 수 있겠는데 그렇게 그랬더니 KT가 종민이는 마음에 좀 드는거에요 그래서 바로 작업을 눈치채고 언제 약속을 갖고 올까 이만지 말 어떡했냐 그랬죠 그랬더니 둘이 일단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대화가 끝난 다음에 얘들은 언제 미래 미래 중에서 언제 이번 주말에 뭐할 계획을 세운다? 만날 계획 뭐하러 만날 계획? 네 사진찍으러 왜 처음으로 뭐찍으러 갈까요? 동물이랑 둘다찍으러 가겠다고 둘다찍으러 가겠다 동물과 사진사진 꽃사진을 찍으러 가겠다고 동물사진 찍는걸 동물사진찍는거 누가 좋아했더라? 정민이 KT가 좋아한다니까 그렇습니까? 여기 W라고 보이지? 모자죠? 웜원의 첫글자죠? 정말 거꾸로만 좋아하네 막 물어보려는 이유가 없구요 그렇습니까? 동물이 찍혀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세히 살펴놓고 뭐 이런 부분 얘기하겠죠 그니까 굿도드픽쳐즈 워원 어디 어디 디드에 대한 얘기해주고 I'm interested in taking photos 뭐 이제 이거 바꿔수씨님 표현 잘 알겠죠 I like to take pictures too I'm interested in taking pictures of flowers I'm interested in taking pictures of animals 뭐 뭐 요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얘기 안해도 되겠지 그치 그런거 그치 됐습니까? 쿨 쿨에 다양한 의미가 여기서의 의미 Maybe We can go Maybe 에 대한 얘기 아는데로 좀 얘기해주고 We can go and take pictures together sometime 오케이 그럼 sometime 과 sometimes 비교 좀 해주시구요 Sounds like fun 여기에 fun이 무슨 뜻이길래 like가 와야되는 의미를 해주시구요 뭐 뭐 뭐 중요한건 아니지 뭐 그냥 상식으로 하는 중이에요 What about this weekend? 뭐하기 표현이다 이런 얘기죠 That's a good idea 오케이 그래서 Who took the pictures on the wall?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라 그러겠다 Casey took the pictures on the wall 이렇게 다 할 수 있다 또 이거 해야 돼요 이 어순이 왜 이렇게 됐냐 얘기하면 되겠죠 됐어? 어순이 왜 이렇게 되어있다 간접한 물 간접한 물 간접한 물이죠 Do you know who 일반 자 그럼 해보자 그치 여기다가 너는 아니 누가 벼에 올려있는 사진을 찍었는지 이렇게 합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Do you know 하고 합쳐볼까요 Do you know Who How How 입니까? Do you know Who Who To Those pictures on the wall 하면 되겠죠 Do you know Who took those pictures on the wall 하면 되겠죠 그렇죠 어순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왜 안 바뀌지 주어 그렇죠 주어가 의문사니까 됐습니까 의문사가 주어인 의문이라고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이 다음에 On the wall 병에 올려있는 거 할 때 On 하겠죠 됐습니까 천장에 붙어있는 천장에 붙어있는 천장에 붙어있는 On the ceiling 하면 되겠죠 바닥 위에 있는 On the floor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I did 이런 리드를 보고 뭐라 그런가 그렇죠 대동사라고 하죠 그러면 대신 왔단 말 뭐 대신 왔습니까 I took those pictures on the wall I took them I took them I'm interested in taking photos taking photos taking photos I'm interested in taking photos taking photos taking photos I photos are interesting to be Bravo phot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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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interesting to me 그렇죠 photos are interesting to me 근데 그냥 사진을 보는게 될 수 있잖아 사진 찍는 것이 나에게 흔들리게 간다 이렇게 사진 찍는 것이 나에게 흔들리게 간다 이렇게 사진 찍다 사진 찍다 찍다가 나에게 흔들리게 간다 사진 찍다를 물어보려야 돼 사진 찍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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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뭐? Taking Photos Taking Photos Is Intrusting To me I am Taking Photos To me I enjoy taking photos I enjoy taking photos 저 왜 더 어려워요 이거 어려워 한거잖아 내가 어려움을 시켰어요 내가 어려움을 시켰어 하락을 시켰어요 오늘 하락을 봤다고? I have not I have I have Uninterest I have Uninterest In In Why I have Uninterest I have I have I have I have I have I have Take Then Pictures of Flowers Pictures of Flower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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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찍은 사진인지 밝힐 때 정상 뭘 쓴다? Of 그래서 셀카를 I like to 난 셀카 찍는 거 좋아한다 이거 할 수 있겠죠? 그렇죠? I like to take Pictures of Me I like to take I like to take pictures of myself 하면 되겠죠? 그래서 셀카를 셀피라고 하죠 셀피 셀피 됐습니까? Myself 할 때 셀프랑 그 다음에 Picture 할 때 필립을 합쳐서 셀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오 I'm interested in taking pictures of animals Cool 여기서 cool의 뜻은? 멋진 멋진 그렇죠 1이저 1이저 서늘한이라든지 여기서 멋진이죠 Maybe we can go and take pictures together sometime Okay Maybe 아마도 바꿔 쓸 수 있는 건? Probably 오 그렇죠 Probably Probably 가 있죠 프로 뭐 뭐 뉘앙스는 다르긴 하지만 중학교 때는 비슷한 뜻이라고 생각해 주신 게 있습니다 Maybe Probably 아마도 Perhaps We can go Probably We can go Maybe We can go We can go We can go Probably We can go Maybe Maybe We can go We can go We can go and take pictures together Sometimes 뜻 Somebody Som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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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Sometimes. 다음 대화에서 어색한 몸 세요 이래서 Sometimes 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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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 나쁜 새끼들 있습니다. 한 달 뒤면 만나겠죠. 나쁜 새끼들 때려 잡으세요. Your name sounds like fun. 여기에 폰이 여러 가지 뜻인데 지금 폰의 본사는 예로 와서 여기 폰의 본사는 뭐겠어? 명사죠. 얘는 뭐로 쓰였다? 정치사로 쓰였지? 어떤 것 같이? 재미있을 것 같이 됩니다. 그래서 폰은 명사로서 재미, 평정사로서 재미있는. funny는 뭐 뜻이야? funny. 웃긴거죠. 웃긴거 하고 재미있는거 하고는 좀 다릅니다. 물론 웃긴게 재미있을 수 있겠지만 스릴 넘쳐도 재미있을 수 있고 슬퍼도 재미있을 수 있죠. 슬픈 영화는 왜 보러 다니겠어? 재미를 느끼려고 가는거지 막 괴로우려고 가겠어? 그렇습니까? 감동을 느끼는 것도 재미있었어 라고 얘기하겠지? 재미없었어 그러겠냐? 그렇잖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집합이야 집합. 재미있는. 재미있는 안에 뭐가 있었죠? 웃긴. 스릴 넘치는. 슬픈. 감동적인. 다 들어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What about this weekend? 뭐하기? 대안하기. 대안하기죠. 그렇습니까? What about? 뒤에 생략된 말을 넣으면 What about? 얘를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근데 그대로 문 넣죠. 문 좀 바꿔야죠. What about going and taking pictures together this weekend? 누가 이런 질문에 나섰습니다. What about going and taking pictures? 뭘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내냐? 문법과 내용 파악을 동시에 물어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What about going and taking pictures together this weekend? 이렇게 하는 종민. 정답. 오케이. 그래서 병에 걸린 사진 찍었던 사람 누군데? 케이티. 케이티였는데 케이티는 뭐 사진 찍는 거 좋아했더라. 동물. 그렇죠. 동물. 그렇죠. 동물. 아, 동물. 그래서 언제 주말에 사진 찍으러 갈 거래요. 오케이. agree? do you agree? he said he'd like to take a break. have a break, right? take a break, same meaning. do you agree? do you agree? do you agree? do you agree? im not ugly. Wesley지 마시구요. 그게 뭐야?